벽집 업그레이드 버전? 다들 조용하게 보고 계셔서 지금 몇 분 계시긴 한데 되게 조용하게 보셔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일단.. 넣고 아 이거 심는 것도 귀찮아.. 체력이 하루가 지나도 안 채워지네.. 벽집 업그레이드 버전 아래로 내려갔다와보자 먹을꺼 먹을꺼 토끼? 토끼 트랩 안가져왔는데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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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가 없나?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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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잡고싶은데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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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저녁인데 먹을 게 없다. 체력은 정말 안 오르고 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굶어서 죽더라도 가야 될 것 같다. 죽는 것 같다. 아, 진짜 돌아가다. 벗어버렸다. 아, 돌아가버렸네. 오늘이 내 제삿날인가... 제산날인가? 진짜? 테두리 색깔로 신선한 걸 알 수 있대요? 이 초록색인 거 신선하다는 거 아닌가? 전혀 아무것도 차지하는데? 이게 뭐지? 못 먹는데? 안 좋은 거 같은데? 테두리가 없는 것도 안 좋은 거 같은 느낌? 노랑은 오래됨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안 되나? 그러면? 색깔이 별로 안 좋네 이건 뭐지?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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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흐흠 흠 조금 찬다, 되게 흠 흠 야, 씨앗으로 생명을 연장하네. 면도카레, 이거? 그러네? 이거 어딨어? 이거 어딨어? 이거 어딨어? 삼지청은 또 언제 쓰는 거야? 어? 용산가? 일단 씨앗으로 생명을 연장해야겠는데 창고가 필요하다. 세 개. 나무가 없다.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배고파 배고프다고 된장 굶어 죽게 생겼어 자, 일단 놓고 스파시바? 아 그거에요? 그렇군 젠장 난 굶어 죽게 생겼군 위가 쪼그라들고 있어 큰일이야 안 돼! 먹어 씨앗으로도 먹어 먹어야 살 수 있어 아무 말임 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 이 새끼야 저건 또 중국어 아니야? 저번도 아무 말인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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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안 넘버원이라고? 뭐야 그게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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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 새끼야 뭔데 이 새끼야 뭔데 이 새끼야 어 안돼 나 체력 없어 그만하 이 새끼들아 가야겠다 아 큰일 났는데 에이 이 정도로 거친 건 아니죠 솔직히 요즘 세상에 우리 집 어딨냐 어디 있는 곳이요 우리 집이요 솔직히 욕을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안 하는 거지 여자들도 보면은 욕 다 할 줄 알아요 그것은 남자들의 환상입니다 밥이 밥이 오늘 밥을 개구리 뒷다리 반찬 심지어 약 6분 일정 잘 안 안 먹으면 잘 자게 하느냐 다 잘 하지 않나 다 다 잘 하지 않나 음 근데 이 시키가 욕은 아니지 않나? 욕이란 것은 참고로 18이라던가 그런게 욕이지 않나? 밧줄 2개, 나무 2개 나무가 버틸 수 있을까? 좀 캐놓을까? 더 어두우시기 전에? 야 하루살이 인생이다 안돼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보여 너무 어두운데? 욕대리 버전 자려고 하는건데 잘 때 욕들으면 잠이 오나? 오 대 어 돈스토브 하시네요 친구도 하는거 봤었는데 네 처음하고 있는데 제 체력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큰일났어요 좋게 생겼어요 지금 아침이 오면 일단 삼지창을 꺼내서 해보자 이게 농사짓는거 같거든요? 이게 뭐지? 씨엿을 뿌리나? 여기다가? 농사를 어떻게 짓는거야? 농사를 어떻게 짓는거야? 음... 씨엿 이게 씨엿인거 같은데 안 심어지니까 큰일이군 몰라 밥 찾으러 가야돼 밥을 찾으러 가야돼 이것도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때려도 되는건지 이거 잘 안죽는거 같은데 일단 아이다 갖고 가자 그리고 넣고 밥 밥 밥을 찾으러 가자 오른쪽으로 와보자 이번엔 욕 내리 이 사람들이 진짜 도끼가 저렇게 많은데 당근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어 저 단백질들을 먹을 수 없다니 이건 어디야? 먹을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버섯 버섯은 먹어도 딱히 좋은지 모르겠어 먹을게 먹을게 체리 베리 3개밖에 없는거니 이쪽 갔다오기에는 너무 먼데 조용히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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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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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람들이 냉장고? 냉장고가 있어요? 그 저거 말고? 상자 말고? 어? 토끼? 토끼! 맛있는... 아니! 아니! 근데 넌 왜 오고 있니? 당근이 없어졌는데? 내 당근... 내 당근! 젠장... 내 당근 하나가 날라갔어. 토끼고기 두 개 먹을 수 있었는데? 맛... 그거 맛있어.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넌 오늘 내 저녁밥이다. 넌 오늘 내 저녁밥이다.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될까봐요. 근데 불을 지킬 수가 있을까? 어? 수령은 되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는데? 왜냐면 집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둥지를 틀자. 둥지를 틀자. 야 니 칭... 아니다. 너무 잔인다. 그건. 너무 잔인한 말이었어. 베리를... 가져오고... 당근이다. 당근이다. 아 진짜 실세라도 배고플 것 같아. 조금만 더 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배고팡. 나무 좀 캘까? 어? 먹어버렸다. 흠...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그냥 밥이랑... 소시지랑 먹을까? 계란이랑? 아 당근. 태워먹을 뻔했네. 씨앗을 먹자. 이 주인공처럼 그냥 배를 채울 뿐이죠. 원래 도끼 3끼 먹어요. 근데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어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너무 얻으신 거 아니냐? 심각하다 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 다 그렇죠. 어... 이게 뭘까... 음... 술을 먹으라니 이사람아... 세상에... 쿨가운 게임이 0칼로리... 세상에... 1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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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씨앗 먹으라고... 이게 씨앗을 중간에... 먹어도... 계속 다하네... 처음 먹었을때... 신선도 유지... 그... 기준이네... 1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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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볼까? 쭉 가볼까? 오늘 그냥... 1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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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술이 많이 들어가면... 약간... 앵앵... 앵앵... 까진 아닌데... 목소리가 좀... 저기... 밖이잖아요? 그게...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좋대요... 몰라? 이유는 모르겠어... 아... 배고파... 왼쪽이 길이 있나...? 캐릭터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고... 참... 길이 끊겨있잖아 거미 쪽으로 가야되나? 토끼야 토끼야 여기 맛좋은 당근이 있단다 한입만 먹어봐 난 여기서 그냥 지켜볼게 멍청한 자식 너 오늘 내 저녁밥이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스탈 캬 개굴이 체력이 없어서 싸우기가 좀 그렇다 벨이 있으니까 오 여기 베리 많다 베리 베리 베리가 짱인 것 같아 아 배고파 야 뱃속에서도 진짜 꼬르륵 소리 나네 안녕 토끼야 여기에 여기 있지 진짜 진짜 맛있는 당근이 있어 너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 좀 있음 저녁이라서 나 갈거야 옳지 흥 멍청한 자식 오늘 저녁은 아주 풍족하겠어 사이코패스라니 이 사람은 말이 너무 심하잖아 네네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오늘 밤만 넘기고 저장 어떻게 해야되지 토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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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베리가 더 채워주는 것 같아 그쵸 이거 봐 똑같아 토끼고기랑 똑같은 것은 무엇 그쵸 님들 님들도 밥 챙겨드세요 크크크크크크 같이 야식을 먹자 크크크크크 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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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모가 뭘까 햄모 햄모 음.. 돌 두개로.. 이거는가? 아닌데? 되면 돼? 아 이거구나? 어? 없구나 없어 진짜? 없네 에고 불 언제 꺼졌대? 안 돼 안 돼 밥은 편하게 먹어야지 이게 뭘까 나무 두개 밧줄 두개 나무 두개 밧줄 두개 나무 두개 밧줄 두개 아멘 아 안 보여 아 이게 때리는거 맞나봐 이건 뭐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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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봤는데 잘못 봤나? 에 모르겠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이브 어떻게 해야지?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 다음편에서 이어서 할게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